안녕하세요. 이단의 수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단의 수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그새가 맨날 연습실에서 애들한테 타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야야 듣기로는 오늘 약간 이케하고 들었어요. 야야 듣기로는 오늘 약간 이케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거네요. 그래서 이걸 정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끼리 정해봐요. 이름을요? 지금 체리가 모른 척하고 있는데 몸에서 체리가 엄청... 맞아요. 그것으로 정해왔어요. 5, 2, 3, 4 슬픔을 내려놓고 이달의 탐다탐! 제가 오늘 이달의 탐다탐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탑정 탑구 나오다 보니까 이제 탑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아를 지급하다가 이제 보스, 차,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거잖아요. 탐탐탐해가지고 어 이거 하면 어떨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래까지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맞죠? 오늘의 미션은 자기 이브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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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세요. 오늘은 이달의 소녀 자유시간 우아! 친구들끼리 마음껏 즐기면서 수업 많이 만드세요. 네. 단! 미션을 한 가지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미션이? 미션! 첫 번째, 오늘 사비 사용은 진지입니다. 아! 아! 하자의 상징 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어온 멤버에게는 특들 용돈을 지급합니다. 아!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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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QT1입니다! 와! 와! 아! 우리의 소개를 하도록 하시기 사이사이! 우리는 가장 어린 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녕! 안녕! 아! 안녕! 안녕! 저희는 하나, 둘, 셋! 모짱 위더즈입니다! 파이팅! 랜서 랜서 가자! 안녕! 할까요? 빨리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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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야 돼! 아! 오늘 이 놀이공원에 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사실 부장의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이게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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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모습! 파이팅! 네, 파이팅! 사실 저희가 오다가 복지를 발견했거든요. 네, 개인전이라 해서 말 안 해줬어요. 말 안 해줬어요. 원래 탱턴인 줄 알고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개인전이라 해서 저희는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걸 발견하려는데 알려주고 모르는 척한다고 모르는 척한다! 그럴 시에는 용도 뺏기! 근데 아버지 이렇게 길 날라다는데 많아. 친구가 부착할 수 있어. 언니 얼굴이랑 같이 나아야 돼. 아마 이 친구가 벌레멘트 알 잡아서 이렇게 수업하시네. 아!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저vatore 블루비타를 업그레이드 제법 저는 김립의 표정 기대합니다. 원피신이 완전 좋고 나아간 것 같아요. 이거 연습이 빠져나가고 빠져들어. 한입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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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UTES engaging 1 MINUTES 1 MINUTES 1 MINUTES 2 MINUTES 2 MINUTES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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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싱이 입원은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맙을 때는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괜찮은데 압력때문에 심장이 아파요. 근데 나 하트도 하고 브이도 하고 퓨하트도 안 아파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제가 목표에 1개월을 처음에 걸어 왔어요. 지금 노리기구를 오늘 투라마나 보러에 하는 거 온 건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힘들어질게요. 근데 저랑은 무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무서운 물기구를 다 데려줄게요. 제가 사실 노리공원에 오면 노리기구를 절대 타지 않아요. 제가 노리기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한 번 재밌게 멤버들과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찬찬합니다. 찬찬찬! 우와 언니 짱맞아요. 찔리면에 눈빛이 와있다. 조원들의 1평양화가 완벽할 건데요.